안녕하세요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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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마이 미 마이 앵콜 잠깐만요 앵콜이요 앵콜 아이 마이 미 마이 앵콜 앵콜 아이 마이 미 마이 좋아요 네 완료? 네 몇 분이에요? 앵콜이 좋아요 챌린지 같이 나올래요? 네 그러면은 저희가 싸비 챌린지로 같이 한 번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앵콜 앵콜이요? 앵콜 앵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퍼포먼스 챌린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싸비 부분을 후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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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? 네 아쉽죠? 저희도 아쉬워요 여러분 나오는데 괜찮겠죠? 네 여러분 예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엽콜이 챌린지 다른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오 아 오 어려운데 괜찮겠어요? 네 쉬운 거죠 쉬운 거죠? 쉬운 거죠? 쉬운 거 쉬운 거 그러면은 렛 렛 저희가 I, my, me, my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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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미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죠? 렛츠 미 렛츠 미 카메라에서 같이 손으로 해도 돼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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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랩때문에 도착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리사! 아이스테루! 나도 아이스테루! 알아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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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여러분! 고맙게 해주세요! 오케이! 렛츠고!